한글자막 by 박진희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라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별 이사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먼저 이 대표님,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규모가 훨씬 더 컸었죠. 8조원인가, 이번에는 1조원 규모의 통신장비, 미국에서 수준을 한 건데요. 내용하고 의미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주도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 가지고 5G 관련 이슈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업황 자체의 5G 자체가 최근에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의 통신장비 두 번째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숫자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용적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G 가상화 기지국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그 포함해 가지고 통신장비 계약을 했는데요. 통신장비에서도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5G 가상화 기지국이 굉장히 핵심으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5G 장비 기술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쪽에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기술력은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원가적인 부분이나 또는 효율성적인 측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통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아마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현재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벌어오진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공급도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포지셔닝을 더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내의 마켓시어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현재 상용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입증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이런 레퍼런스 바탕으로에 대한 5G 통신장비에서는 퍼스트 기업으로 해서 먼저 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변 이사님 우리가 5G가 완전히 활성화나 퍼진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6G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5G하고 6G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구현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아직 5G도 완전히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6G라는 것을 논의한다니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상용화 이런 거랑 무관하게 지금 6G 다른 통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G랑 6G랑 완전히 결이 다른 기술은 아니고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정도 정해진 선을 넘는 그 시점부터 지금부터는 6G라 부릅시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서들이 각각 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G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은 3D 홀로그래픽 영상 서비스부터 끊기지 않는 VR, AR 서비스, 보편화된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G는 이런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할 필수 기술로 해석이 되고 있고 1TBPS 이상의 초고속 전송속도, 100마이크로세크급 초저지역무선통신 이런 부분들로 정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2030년 정도부터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바 있죠. 연구가 필요한 기술로서는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활용 기술이라든지 고주파 대역 커버리지 개선을 위한 안테나 기술, 주파수 공유, 새로운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4G인데 6G 나오면 할 수 없이 5G로 가야겠네요. 그렇게 단계별로 진화를 하니까 통신들이요. 오늘은 통신장비업체 가운데서 대한광통신을 집중 분석할 겁니다. 별리사님, 대한광통신은 어떤 회사입니까? 대한광통신은 광섬유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광섬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업체였고요. 이제 2011년부터는 광케이블 사업부를 양수해서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모두 생산하는 전문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생산에 필요한 모재라고 하는데 모재부터 광케이블까지 생산 수직 계열에 성공한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 원감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 광섬유, 광케이블 이게 속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5G 혹은 6G 분야에서 대한광통신이 어떤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광케이블을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6G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케이블을 제조하고 독점적인 지회에 있고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광항 섬유를 이용해서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통신회사들이 광통신을 접목을 시키고 있고 태평양 대사용사에도 지금 광섬유 케이블을 가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6G 세대가 오려면 통신량이 전입에서 더 빠르고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포소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광케이블이 설치가 될 필요가 있고 이미 지금 많은 수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6G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대한광통신 같은 광섬유, 광케이블에서 우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준 대표님과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기업 측면에서 또 주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면 국내 업체들은 어디, 그다음에 글로벌 업체들은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네,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내수와 수출로 해서 현재 고객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수에서는 현재 한국전력과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나라별로 봤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 중동 쪽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세계 광케이블 시장 규모가 약 62억 달러인데요. 2025년까지는 약 80억 달러까지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안광통신의 전체 광케이블 분야에 대한 매출이 약 1,200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2021년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약 1.5%에서 1.6%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환율을 1,300원으로 가정을 했었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난해 매출에서 광케이블에 대한 수출 매출이 약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매출 포션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신 장비 업체들이 장비를 만들어서 주로 국내 통신 3사에 납품을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발주를 받은 거를 오더를 떨어뜨리면서 낙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광통신은 오너가 삼성전자 출신이라서 더 기대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최근 5년 새에 임원 관련해서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부 임원으로만 구성을 했다가 이번에 외부 임원으로 삼성전자 출신을 임원으로 선임을 했는데요. 현재 최대 주주가 TFO도 인더스트리라고 14.6%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륜석의 지분이 한 11.7%인데 TSOF 인더스트리도 지분에 있어서 설륜석, 설륜석 이사가 현재 또 절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대 주주는 설륜석 이사가 현재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2017년에 오치환 전 대표가 대표로서 있으면서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대표로서에 대한 성과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임기를 재섬했는데 개인 사유로 인해서 한번 퇴임을 했고요. 두 번째 2019년 박하영 전 대표를 새로 선임을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임을 했는데 5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체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인사 실패로 보고 있거든요. 내부 인사를 지금 활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대안광도시인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외부 인사로 해서 오너가 삼성전자 출신인 대표이사로 바뀌었는데요. 대표이사가 결국 현재 도문현 대표로 신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인데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상무로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닝광통신에서 대표이사로 있는데 코닝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광소재 사업부를 따로 인수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닝이 이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 시장 접근성과 광통신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도문현 대표이사는 현재 광통신사업부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5G 쪽 통신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리엔트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 경영인, 오너는 아니고 전문 경영인으로 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도문현 대표라는 분이 삼성전자 출신이시고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모든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요. 실적을 체크할 텐데. 그런데 보면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영업 적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니까 펀더멘철적인 측면으로 분석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년 연속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에서 유형 자산 손상 차선이 반영됐거든요. 유형 자산 손상 차선이라는 게 장부가 대비 시장가가 자산의 가치가 더 낮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자산에 대해서 활용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안 좋게 되면 자산 매각까지 갈 수도 있는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손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또 자본 잠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재무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턴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고 2021년에 동문현 대표로 새로 바뀌고 나서 뭔가 대안광 손실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81억, 영업 손실이 11억 적자, 단기 손실은 현재 16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가 영업 손실이 69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한 58억 정도가 이번에 영업 손실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분기 대비해서는 적자 폭이 많이 줄긴 했는데요.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CEO가 바뀌면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분을 다 반영하죠. 빅백스를 하죠. 그래서 빅백스를 해서 실적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무상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별로, 별도로 기준을 봤을 때 4년 연속, 현재 3년째 별도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데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보게 된 경우에는 관리 종목 편입에 대한 이슈도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 렐리사님 특허현황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1995년도에 처음 특허출원을 시작했고요. 총 69건 특허출원이 검색이 되고 그중에서 48건 등록률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률 69% 정도 보이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출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건, 4건 하다가 3년 전에, 19년도에는 7건으로 조금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케이블 쪽에 사실 특허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베리에이션을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통신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케이블 쪽으로 100% 통신용 광케이블과 관련 있는 특허들이 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특허가 없느냐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으니 광케이블과 전원선을 일체화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광통신은 신호를 빛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빛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중간에 리피트하는 리피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광신호와 다르게 리피터는 또 별도의 전원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설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 광섬유 따로 들어가고 전원선 따로 가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현장에 그걸 반영해서 그러면 광케이블과 전원선을 일체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중간에서는 전원선을 따서 리피터의 전원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광섬유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특허가 하나가 등록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과 주가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 그 모멘텀으로 5G가 좀 확 주목받다가 전체적으로 또 좀 주춤한 상황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대한광통신은 어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대로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은 단기 모멘텀 테마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재료 하나가 남아있는 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방안을 하기로 했는데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6G 발표가 현재 유력하고 있다는 이슈로 인해서 결국은 또 한 번에 오버시팅할 수 있는 구간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실적 흑자 전환입니다. 이 분기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라고 연관으로 봤었을 때 흑자가 돌아서야지 이제 관리 종목에 대한 편입에 대한 리스크도 없어지고 회사가 정상화로 할 수 있다. 결국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이 수익적인 체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곡점 이슈는 결국은 이 흑자 전환의 턴어라운드 이슈가 결국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기간 외국인 좀 산발적인 매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주체가 현재 매집을 하는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단기적인 물량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매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 박스건 흐름이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투자 매수 접근을 조금 주의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네요. 아직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던 거고 또 대한광통신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다만 이제 올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흑자 전환을 하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면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박혜주민 오늘은 5G 장비 관련된 이야기 대한광통신 분석했습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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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